아 2월 다이로 팀의 첫 미니의 방향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 팬들을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래서 남친으로 들리며 매 작품 속 동요적인 존재관을 뽑는 아유 유성 님은 연예는 작품 공익에 성공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슴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목포장인 이준호 님은 JPDC 흥사렛은 아유가 공시에 드라마 부문, 배우부문 모두 화제선지표 1위를 하시며 안판 객장을 열광시켰습니다. 유진스부터 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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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reo Yes 일단 queer 톱톱 от Vaaf 네 아 Dziękuję 축하드리고요. 제가 만든 멤버들에게 매번 4호만 발송을 발표했다는 것도 정말 느끼면서 이렇게 감사드말씨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매력해지고 챙겨주시는 매니저 대표님들과 오늘 어두워 미성어 분들과 스타트 분들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즈 분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 고마워요. 멤버들!!! 그리고ativos tightly에게 싸워주신 Они îns장해주신 여러분 이렇게 ведущ permanently 감사합니다! 다음은 SB9입니다.